반갑습니다 아 개판 이죠 음 개판입니다 매장이 상당히 정신이 없는데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개꼬들이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분양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봅니다 촬영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주 하이퀄리티의 그래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류하지 않고 아주 반가격도 안되는 그런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는 파충류를 막 전문적으로 크게 하지 않 않기 때문에 아이고 왜 뭐가 궁금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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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요 엄청 이쁘죠 애들이 어이구 왜 어이구 그래서 색깔이 아우 너무 이쁜 애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 분양 보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아 아가 아우 아구 아가야 그죠 예 아까와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 보는데 다 여러분들 겁니다 이거 그지 아주 반가격에 지금 상당히 할인을 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매번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애들이 오픈한 발색 같은게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잡으셨으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 봅니다 자 뭐 레게들이야 뭐 좀 비슷비슷한데 우리 끌 애들이 아주 이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핀 스트라이프 막 핀이 기본이 있고 지금 풀핀에다가 뭐 할리퀸에다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한 마리를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아기를 아가 아기 보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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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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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우 너무 이뻐요 아기가 아주 얘도 좀 고급모프인데 지금 습도가 올라가면 발색이 더 진해지는 거 아시죠 끌애들은 아 아기 끌애 아우 이쁘다 아 너무 이쁘죠 아기 끌애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많이 입어 주시고요 끌애를 입문하시려고 별렀던 분들은 이번주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요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일주일이면 다 나갑니다 또 매주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뭐 한번에 많이 수입하진 않고요 다 농장에서 직접 번식된 개체들이 또 엄청 건강하고 그러니까요 입문하실 분들 이번주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